두 손 앞으로 뻗어 팔꿈치 뒤로 모아볼게요. 등 힘으로 팔꿈치를 모으며 호흡 내쉬어 주세요. 손바닥을 천장으로 향하게 들고 팔꿈치를 모으세요. 손바닥을 천장으로 향하게 들고 팔꿈치를 모으세요.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모아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손을 옆으로 길게 보내고 팔꿈치를 힘있게 당겨주세요. 팔꿈치를 모아볼게요. 원을 그리듯이 앞뒤로 돌려주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 내리고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 머리 위로 들고 무거운 고무줄을 당기듯이 팔꿈치를 당겨볼게요. 팔부터 등까지 전체적으로 사용하며 팔꿈치를 무겁게 당겨 동작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 옆으로 뻗어 원 그려볼게요. 손목만 움직이지 않게 손끝까지 힘있게 움직이며 따라해주세요.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바닥 뒤로 향한 상태에서 뒤로 밀어볼게요. 어깨 데리고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밀어주세요. 손목만 움직이지 않고 팔 전체적으로 움직이며 따라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으로 누워 위에 팔을 바닥에 대고 팔 힘으로 상체를 들어주세요. 아래 팔은 허리를 잡고 호흡 내쉬며 팔 힘으로 올라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호흡 내쉬며 팔 힘으로 상체를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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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매니저님의 곡을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체를 반만 내려 팔의 자극을 최대한 유지하며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고 따라해주세요.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제거해주세요. 팔꿈치를 세워 다리를 고정하고 등 힘을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상체를 제거해주세요. 상체를 제거해주세요. 팔과 등 자극을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팔과 등 자극을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상체 들고 등 뒤에서 손으로 박수치듯 모아볼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와 어깨 멀어지고 호흡 짧게 내쉬며 손 모아주세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게 보이시죠? 팔꿈치를 대고 엎드려 한 팔씩 앞으로 뻗어볼게요. 복부 힘주고 팔과 등 힘으로 동작 따라해주세요. 매주 일요일 마침내, 고향, 플러스, 초대회, 고향, 플러스, 수업, 고향, 플러스, 고향, 플러스, 트,치, 당귀동, 스포츠, 조합, 고향, 플러스, 고향, 플러스, 고향, 플러스, 고향, 플러스, 통화. 팔꿈치 대고 엎드려 엉덩이 뒤로 밀었다가 제자리에 돌아올게요. 복부 힘주고 팔 힘으로 엉덩이 뒤로 밀었다가 돌아오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복부 힘주고 팔꿈치 뱉 Maori 팔부터 등까지 제대로 태우는 동작이에요. 높은 힘주고 끝까지 따라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